지금까지 탕웨인 씨였습니다. 이쪽에서 사인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멈춰서 사진 찍어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번 공식 포털로 모셔볼까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이것만큼 궁금했다, 기대했던 부분. 오늘 축하 무대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여러 축하 무대 중에 혹시 특히나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배우분께서 레드카펫 이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공식 포털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식 포털이 이렇게 탕후보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박소담씨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인폼 포토벌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희혜진씨도 함께 하십니다. 사진 촬영.